1996년에 설치된 우리나라 최초의 4년제 보육학과로 20년 동안 보육 전문인력을 양성해오고 있으며 높은 취업률을 자랑합니다. 또한 교직과정이 운영되고 있어서 교직 이수자로서 선발되면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이토론 수업, 플릿러닝, 학과 실수실에서 이루어지는 모의 수업과 부설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실습 수업 등 다양한 방식의 수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여 개개인의 창의성과 잠재적인 역량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미래의 보육교사를 꿈꾸는 전국의 수원생 여러분 장차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을 건강하고 바르게 이끌어가는 훌륭한 직업이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자동 보육학과 안에서 함께 즐거운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